안녕하세요. 화가 김성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 그림은 정물화 그림인데요. 포도하고 금속 커피 따르는 거? 정확히 뭐라고 명칭하는지 모르겠네요. 골통풍 가게에서 괜찮아 보여서 샀는데 어쨌든 이 셋업을 오늘 그리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사용할 색깔은 타이타늄와잇, 캐리미엄 옐로 미디엄 이고요. 캐리미엄 레드 미디엄, 엘리조린 크림슨, 울트마인 블루, 테일로 그린, 그리고 번트 시엔나입니다. 처음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거나 혹은 배색 조합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 분들은 최대한 색 종류를 적게 해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일단은 기본적인 3원 색에서 한 가지 정도 색만 추가되는 수준으로 두 가지 옐로라든지 두 가지 종류의 레드라든지 두 가지 종류의 블루 이 정도까지만 두고 쓰셔도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색 배합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 쌍씩 색을 짜놓고 거기서 만들어 쓰시는 걸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하는 게 좋은 게 그래야 최대한 다차롭게 색을 만들 수 있기도 하고 그만큼 색에 대한 경험, 이해도도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가끔 물감 짜면은 기름 흘러내듯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저번 물감 소개 영상에서 언급했던 색소와 린시드를 섞었을 때 섞어서 물감을 만들다고 했잖아요. 그 린시드가 이제 약간 분리되면서 튜브 안에서 흘러내려는 겁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대충 섞어주시면 돼요. 초반에 그림 그리기에 앞서서 내 정물에 많이 쓰일 것 같은 색들을 이렇게 미리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있는 정물에서 포도라든지 좀 따뜻한 계열의 색들을 이렇게 이런저런 조합으로 섞어주면 좋아요. 옐로와 레드로 이렇게 오렌지 계열 색깔을 섞어준다든지 지금은 이제 무채색, 어두운 계열의 무채색을 울트라마인블루와 번트 시엔나를 사용을 해서 몇 단계로 이렇게 섞어주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어두운 계열의 무채색을 따뜻한 계열, 파란색의 비율을 조금 더 많이 한 따뜻한 계열의 어두운 색을 하나 섞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브라운 계열을 조금 더 많이 섞은 어두운 그 따뜻한 계열의 난색 계열의 무채색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색깔들을 최대한 많이 섞어 놓으면 이후에 붓으로 물감들을 섞을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순히 색의 선명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플러스 붓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걸로 나이프로 많이 섞을수록 그만큼 나중에 붓으로 색을 섞는 비중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붓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그런 효과도 주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팔레 나이프로 내가 쓸 색들을 미리 한번 연구를 해보고 그 정물에 따라서 어떤 색을 많이 쓰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미리 섞어서 준비해주면은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붓 관리도 훨씬 유효하게 되고 또 색깔들도 훨씬 더 깔끔하게 준비를 해둘 수 있습니다. 지금 좀 따뜻한 붉은 브라운 계열이 많이 보여서 캐리미엄 레드와 테일로 그린을 섞어서 붉은 색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갈색 비슷한 이 색을 섞어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겜솔 미디엄을 초반에 사용을 해서 물감을 묽게 만든 다음에 이 바탕에 칠해져 있는 이 회색보다 조금 어두운 정도로 색을 섞어서 형태를 떠줍니다. 지금 뭐 그렇게 특별한 구도가 필요한 게 아닌 정물이기 때문에 그냥 중앙에 넣는 수준으로 할 거고요. 다만 이 밑바닥과 배경을 나누는 선은 이 중앙보다 왼쪽에서 반으로 나눴을 때의 이 비율보다 조금 밑으로 해주면은 이 밸런스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너무 반으로 하면은 그림이 둘로 나뉘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고요. 너무 위로 가면은 시야가 너무 위에서 바라봤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조금 불안정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초반 형태에 뜰 때는 최대한 직선을 사용을 해서 그 전체적인 윤곽을 떠주는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페이퍼 타워로 좀 틀렸다 싶으면 지우게 되어주듯이 지우면서 그려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초반에 물감을 굉장히 얇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굳이 불필요하게 두껍게 쓰면은 이렇게 보정을 하거나 이후에 더 칠을 할 때 오히려 방해가 많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로 얇게 물감을 쓰냐면은 지금 팔레트에 보시면은 밑에 팔레트가 마치 수채와 같이 다 비쳐 보이잖아요. 저 정도로 건조하듯이 얇게 펴배로 써주는데 칠할 때 이거 좀 물감 모질란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얇게 써주면 됩니다. 그냥 이 표면 위에 흔적만 남기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형태를 떠주면 좋아요. 최대한 디테일은 생략하면서 이제 후에 어느 부분에 내가 강조와 강약 같은 부분을 주고 또 이제 중점을 줄 건지 그런 명도에 대비해 좀 강한 부분은 어디 줄 건지 이런 거를 고려하면서 초반의 형태를 스케치를 떠주면은 좋아요. 뒷배경 어두운 것부터 다 깔아주고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빛으로 가까이 나오는 그런 사물들을 조금씩 이제 드러내 준다라는 식으로 진행을 해나가는데요. 빛이 지금 약간 따뜻하다라는 느낌으로 그림을 진행하나 갈 거기 때문에 가장 위쪽 어두운 뒤에 배경 부분은 조금은 찬 느낌을 주는 식의 어두움을 써줬고 앞으로 올수록 약간씩 붉은색의 비중을 더해주면서 이 따뜻한 느낌으로 이렇게 빛 쪽으로 다가갈수록 따뜻한 느낌이 드러낸다라는 식으로 칠해줬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어두움의 단계를 이제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주면은 이 전체적인 진행을 해나가는데 그림의 발렌스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뒷배경이 제일 어두운 게 아니고 뒷배경은 이제 한 중간 톤에 벗어서 조금 더 어둡게 칠을 해주고 이제 이 주전자에 진 명암이 가장 어두운 색으로 지정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진 주전자 밑에 있는 저 손잡이 부분의 그림자와 포도 밑부분에 진 그림자가 그 다음으로 지나고 같은 진화기가 아니고 진화기를 약간 더 덜 어둡게 그렇게 진화기의 단계를 조금씩 주므로 이제 중점이 되는 요소와 그 다음에 이제 거리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같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철 같은 저 동은 같은 이렇게 오래된 금속 느낌의 그 색을 주기 위해서 저 무채색을 만드는데 그냥 회색을 쓰면은 굉장히 그림이 밋밋해지고 비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따뜻함과 또 거기에 보이는 약간의 찬 느낌 그걸 이제 번갈아 가면서 잡아주려고 하는데 밝은 부분에 노출되는 부분이 조금 더 따뜻하게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 쪽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조금 더 차게 푸른색 저 녹색 쪽이 조금 더 가는 부분과 붉은빛 그 다음에 갈색빛을 내주기 위해서 붉은색의 약간의 주황빛을 내주고 거기에 그 보색 대비인 테일로그램과 울트라마린 블루를 조금씩 섞어가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색을 그러면 이제 난색과 찬색의 이동이 그 어느 정도의 채도를 뜬 상태에서 무채색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좀 설명이 헷갈릴 수 있는데 색이로운 색온도 영상을 참고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무채색이라고 완전히 색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드러낼 수 있는 채도를 어느 정도 좀 살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살려주면 무채색이 주인 정물 안에서도 충분히 생동감을 줄 수 있게 됩니다 포도 같은 부분은 이제 디테일로 하나하나 잡아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덩어리감을 보면서 이 포도들의 거리감을 생각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이런 색 변화와 약간씩 어두워지고 탁해지는 그런 단계를 뒤쪽으로 갈수록 표현을 해주면은 덩어리들이 하나로 뭉쳐 보이지 않고 하나하나의 그런 거리를 두고 있다는 공간감을 나타내기 아주 유용해집니다 특히 손잡이 뒤쪽에 논에는 손잡이의 뒤에 있다 라는 그러한 공간을 표현을 해주는 게 저 포도들의 주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붉은색이라든지 저런 디테일이 너무 강해서 앞으로 침범해 오지 않도록 살짝 눌러주듯이 색도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면은 좋습니다 어느 정도 전체적인 윤곽들이 잡혔으면은 다시 배경 쪽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조금 더 두꺼운 칠로 칠을 해주면서 깔끔한 배경을 만들어줌과 동시에 형태들의 윤곽도 분명히 잡아주면은 앞에 형태의 물체들의 형태들이 모습들이 조금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금속 물체의 질감 표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쉽게 취급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빛을 직접적으로 반사시키는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밝은 부분들은 아주 밝게 표현해주고 또 어두운 부분들은 아주 어둡게 표현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쉽게 표현될 수 있는데 그렇다보면은 또 약간 촌스러워지기 10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밝은 부분들을 잘 찾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빛을 반사하는 모든 구간들이 다 같은 강도의 빛을 반사시키고 있지는 않거든요 빛과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곳이라든지 빛으로 좀 더 가까이 좀 직접적으로 면을 기울여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가 한정적으로 가장 밝은 데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씩 다른 차이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 윗부분 같은 경우도 하얘 보이지만 밑에 있는 부분보다는 덜 밝은 그런 정도의 차이들이 아주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계산을 해두고 그 다음에 할 것은 빛이 반사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그 주변에 그 빛 반사되는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빛을 따뜻한 그러한 성질로 해석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속이 약간의 이 동빛 같은 그런 누런 빛을 띄고 있는 성질을 이제 봐서 그 따뜻해짐이 좀 부각이 되는 그런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단계별로 밝게 주변 처리를 해주면서 구간을 밝게 좁혀나가는 겁니다 어두운 부분 먼저 칠해주고 그 다음부터 서서히 밝게 들어온과 동시에 이러한 온도의 변화를 조금씩 주면서 그러한 빛의 변화와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주는 주변의 색의 변화들 그걸 같이 주는 거죠 또 빛 반사가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니까 그 주변도 마치 빛을 직접 발생을 시키듯이 이렇게 빛이 번지는 효과 같은 거를 주기 위해 어두운 배경을 이제 활용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따뜻하게 살짝 밝은 효과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에 아주 밝은 색을 이제 그 위에 얹혀주면은 그 빛이 이제 주변에 퍼지는 듯한 그런 효과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제일 밝은 색을 무작정 가장 밝았다고 흰색을 쓰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그림이 순식간에 이렇게 평면적이 되거나 갑자기 이질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꼭 이 온도에 맞게끔 약간의 따뜻한 색인 노란색과 붉은색을 아주 이렇게 소량을 섞어줘서 칠해주면은 이 따뜻한 빛의 하이라이트 같이 보이게 됩니다 약간의 밝음을 조절해 줄 때 그 노란색과 붉은색의 비율을 조금 더 많이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 보다 덜 밝은 그런 밝은 색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제일 밝은 데를 칠해줬으면은 이제 제일 밝은 데라는 소리는 그 부분보다 다른 부분이 절대 밝아서는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 주면서 다른 밝은 부분들을 들어갈 때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 거기보다 내가 밝은 색을 쓰고 있진 않은지 혹은 너무 똑같은 색을 쓰고 있진 않은지 그 부분하고 계속 비교를 해 주면서 이동을 해 주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묘사를 할 때 그 부분만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부분에 가장 밝은 색과 가장 어두운 색을 동시에 쓰고 있을 그럴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꼭 전체적인 그런 내가 계획한 색들의 조합들 그런 위치 배정들 그거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 주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밑에 몸통 같은 부분은 초반에 일부러 조금 더 어둡게 사진에서 보여진 것부터 칠해줬는데요 그 이유는 어두운 표면 위에 밝음을 올리는 게 질감 표현이나 색들이 섞여 보이는 효과를 낼 때 좀 더 덜 뭉개지고 표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밝은 거 먼저 칠하고 그 다음에 어두운 색을 칠하려다 보면은 그 어둠이 잘 살아나오지 않습니다 어두운 거 위에 밝음을 표현하는 게 밝음 위에 어둠을 표현하는 것보다 조금 더 물감들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표현할 때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얼룩들 그런 반사된 피사체들 그 중에 이제 어두운 부분을 골라서 그 색으로 전체 표현을 해주고 후에 거기서 이제 보여지는 밝은 색을 그 위에 덧칠로 이렇게 붓 표면, 붓털 방향을 이용을 해서 질감하고 같이 표현을 해준 겁니다 핸들 같은 부분은 이제 그림자도 가장 어두운 부분이고 또 이렇게 직선적으로 곧게 오른쪽으로 뻗어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수정을 조금 반복하다 보니까 뭉쳐져 가지고 더 이상 작업하기가 조금 힘들어졌어요 형태도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긁어내고 그러고 다시 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 나갈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수정하려고 계속 더 칠하다 보면 특히 이렇게 어두운 부분 같은 경우 그 부분은 더 칠하는 횟수가 몇 번 이상 반복되면은 절대 내가 원하는 어두운 색을 표현할 수 없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색들은 계속해서 쌓아지는 것보다는 이제 섞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섞이는 순간부터 그 섞이는 색들이 같은 어둠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은 계속 지석적으로 조금씩 밝아지고 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어두운 색을 바로 표현 못해주고 또 물감이 계속 두꺼워지니까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과감히 긁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른 붓으로 한번 쓱 표면을 닦아내고 다시 그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밑에 하이라이트 부분도 사진상에서 이렇게 요 부분만 쫙 잘라서 보고서 그리다 보면은 아주 밝아 보여서 정말 밝은 색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동일하게 이 부분을 작업할 때도 제일 위쪽에 내가 가장 밝은 곳이라고 지정을 해놨던 그 하이라이트 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 하이라이트보다는 절대 밝지 않게 이렇게 노란색 비중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야지 그 후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밝음의 밸런스들이 좀 튀지 않고 조화롭게 잘 나뉘어 가져집니다 포도알 표현 같은 경우는 일전에 제 체리 그림 영상에서 하고 한 표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중앙 쪽으로 갈수록 이제 약간 어두운 빛을 비치게 되고 이제 구체의 빛을 반사시키고 또 매끄러운 재질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색들도 같이 반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질감의 특성상 중앙 쪽으로 올수록 이 색감이 살짝 차가워지듯이 붉은색 포도이기 때문에 살짝 차가워지듯이 푸른 빛을 살짝씩 뜨게 되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포도 같은 경우는 약간 반투명한 그런 재질이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제 밑에 쪽 반사광 부분 쪽에 빛이 투과되는 효과를 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사광 부분에 살짝 밝게 이렇게 빛이 투과된 듯한 그런 표시를 해주고 또 그 밝아진 표면이 그 근처에 있는 포도에 맞닿는 부분에 또 그 부분을 반사시키는 그런 표현까지 같이 해주면 됩니다 이게 말로 설명하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물이 빛으로부터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이 모습을 내고 있는지를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 빛이 어떻게 이제 투영이 되고 어떻게 주변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보다 보면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비춰지는 그런 포도들도 표현을 해주되 이제 동 색깔인 금속에 비친 그런 비사체잖아요 그니까 이제 실제 사물보다는 조금 더 노란빛을 띄고 있게 또 사물, 실제 사물보다는 하이라이트라든지 이런 밝은 부분이 절대 밝지 않게 조금 어둡고 탁한 듯이 표현을 해줘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사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초록색은 울트라마린과 노란색을 사용해서 만들어줬고요 약간의 번트 시엔나를 섞어 가면서 탁함을 조절해줬습니다 너무 초록색이 이제 그 채도가 튀게 되면은 전체적인 이런 어두스름한 그런 분위기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긴 줄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칠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줄이 그림을 이제 평면적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앞쪽으로 나오고 가장 빛에 많이 노출된 그런 특정적인 부분만 정해서 제일 밝게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간씩 어두운 그런 변화를 줘 가면서 줘야지 저 줄기가 이제 일자처럼 가로지르는 그런 선처럼 보이지 않고 앞에서 뒤로 가는 오히려 공간감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체로 보이게 됩니다 그 뒤쪽 부분들은 이렇게 뒤에 있는 저 포도라든지 뒤쪽 부분 줄기 같은 경우는 형태가 되게 애매모호하고 약간 흐리멍텅하다라고 표현해도 되나 그런 식으로 보일 정도로 처리를 해 줘야지 공간감이 훨씬 더 잘 살아납니다 제일 밝은 대를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 밝은 대를 들어갈 때 제일 밝은 대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 줬듯이 이제 이 어두운 부분들 중간 톤에서 어두운 부분 쪽에 있는 혹은 뒤쪽 부분에 있는 사물들을 들어갈 때도 제일 앞쪽에 있는 가장 밝은 물체들 그 지금으로 치면은 제일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포도들과 그 가장 어두운 색을 띄고 있는 그런 그림자들을 비교를 해 가면서 이렇게 뒤쪽 물체들을 그려 줘야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어둡다 혹은 더 뒤에 있다라는 표현을 해 주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절대 한 곳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지 말고 지속적으로 앞, 뒤, 위, 아래 또 제일 어두움, 제일 밝음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를 해 가면서 그림을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 줘야지 이렇게 한쪽에만 너무 파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맞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빛의 이런 퍼짐 효과 같은 것을 강조해 주려고 밑에 쪽에 반사광과 빛나는 부분 쪽에 천에도 따뜻한 비 퍼짐 효과를 조금 주면은 드라마틱한, 어두운 쪽에서 빛이 얼마 없는 곳에 좀 하이라이트가 비치는 그런 재밌는 효과를 줄 수 있고요 포도 밑에 그림자 같은 경우는 빛이 투과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림자 안쪽에도 약간 밝은 효과를 주면은 그 빛 주는 모습이 좀 더 부각돼 보이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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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